좀 추가적인 설명을 다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선거가 끝났지만 그런 공병호TV 채널에 대한 그런 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실시간 방송이 아직도 메인화면 공병호TV 메인화면에 뜨지 않습니다. 뜨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사실과 진실을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참 부모가 크게 배운 부모님들은 아니었지만 우리 세대 부모님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이야기 이런 게 이제 좀 자주 생각이 나죠. 어떤 이야기가 자주 생각이 나는가 하니까 죄 짓고 못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병호야 죄 짓고 못 산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보통의 그런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정말 잠을 잃을 수가 없죠. 본능적으로 걱정과 근심과 우려 같은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3월 9일 날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3월 10일 새벽에 이제 당선자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아주 집중적으로 3구 대선에서 자행된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번 부정선거에 직접 관접으로 관련된 고위직과 하위직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양반들이 지금 잠을 잃을 수 있을까 엄청나게 불안할 겁니다. 이건영 씨도 그렇고 이건영 씨를 도와가지고 소위 선거 조작 부정선거를 기획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국장급 그리고 그 하부의 주변 사람들 상당수가 개입한 것으로 봅니다. 아마 그들은 정권이 더 이상 박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수십 년간 이런 정권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자기 인생과 경력의 전부를 풀 베팅한 거죠. 발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판을 한 겁니다. 이준석과 하태경이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정규제와 조갑제가 부정선거를 김진 황장규 뭐 황 뭐 황 뭡니까 장수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방송에서 떠들었던 내용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들은 양심을 속였고 사실을 직시하기를 속였고 그리고 대중들을 오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심겨운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아주 엄해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게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결국 진실이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3구 대선도 엄청난 그런 조직적이고 아주 계획적인 그런 대규모의 조작선거가 행해졌습니다. 이 조작선거가 행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뭐 덮기가 힘들겠죠. 윤석열 주변에 있는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부정선거 문제를 직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일종의 공범관계에 있다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걸 덮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그렇게 판단도 가려가지고 결국은 유야무야하게 이렇게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안 되지만 해서 안 되는 짓을 버젓이 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인들이고 언론인이기 때문에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 번 강조했지만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자각해서 우리의 참정권과 나라를 지키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됐다 해가지고 문제를 내맡겨두고 그들이 잘 해결할 것이다.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궁금하고 또 윤석열 당선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 막판에 사전투표 동료 쪽으로 윤석열 당선인을 몰고 가는 것을 보면 권영세나 김기현이나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정진석이나 이런 사람들을 전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공정성에 관한한. 노예한 정치인들은 바로 그 부분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계속해서 이제 모든 문제를 그냥 덮고 조용조용하게 또 다 정치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형님 아워 관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봐주고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상대방을 코오나를 밀어볼 필요가 있냐 우리가 이겼는데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선거법 개정과 부정선거의 실태에 대한 조사, 재판 과정 이런 부분에 내내 이렇게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바닥부터 제 인생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면서 지금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나 상대방, 적편에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숨통을 끊어놔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적당히 아량이나 관대하게 대하는 것은 엄청난 실책입니다. 특히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갖고 있는, 세력이 갖고 있는 그런 적대감이나 적호감은 관대하게 대하거나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그 적대감이나 정호감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한국의 지금 좌파시는 분들은 숨을 죽이고 윤석열 당선인들을 그냥 뒤흔들어서 거꾸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업무와 계략을 지금 정도는 아마 모처에서 구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악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다.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다, 부정이 아닌 일이다. 이런 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면,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5.86 운동 큰 정치 세력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숨통을 끊어놔야 되는 것이죠. 사악함의 뿌리를 발본 세군해야 되고 악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저는 척결이란 그런 단어는 좌익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뿌리는 완전히 이번에 도려내야 됩니다. 그러나 도려내는 그런 주체인 야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확신이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절반의 성공이고 이제 막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보시고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완전히 확립해서 부정선거를 제거하고 공명선거의 기반을 확립하지 못하면 또다시 좌익들에 의해서 정권이 탈취당하고 부정선거라는 악목으로 국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당하면 된다는 거죠. 한 번.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이 방송을 훗날 듣게 되신 국민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건설적 긴장감을 갖고 파괴적 긴장감이 아니고 건설적 긴장감을 갖고 이번 기회에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선거를 조작질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일들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방송을 들어서 보시겠지만 서울시 분석은 유튜브 채널인 파트너스 HSTV가 잘 분석해서 내놨습니다. 내일 9시 공병호와 함께하는 방송에서는 파트너스 HSTV님을 모셔 가지고 전국 차원에서 권역별로 어느 정도의 조작 행위가 있었고 조작 방법이 동원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여러분께서 채널을 찾아주시면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작 규모를 좀 더 소상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월 10일 날 파트너스 HSTV가 발입한 바라에 의하면 이미 종로구 같은 경우는 24% 정도의 격차를 윤석열 후보가 냈습니다. 24% 종로구가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낙마를 했죠. 이낙연 후보에게. 물론 그 낙마는 여전히 좀 궁금합니다. 아주 건수한 차이로 패배했거나 아니면 거의 성불독률을 이룰 수 있는 그렇지만 조작을 통해 가지고 아주 심하게 4.15 총선에서는 이낙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작을 심하게 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아마 보정값이 상가 얼마인가 이렇게 가장 최고도의 조작값을 동원해 가지고 이낙연 후보가 당선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죠.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낙연 후보가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대권고지에 도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엄청난 조작을 해서 황교안 전 총리를 낙마시킨 적이 있습니다. 종로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24%를 더 얻었는데 이 같은 일이 서울의 모든 지역구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아마도 전남, 전북, 피암, 광주 이런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권역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을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을 보면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당일 투표 득표율에서 무려 14.45%의 격차를 만들어낸 거죠. 14%의 차이를 낸 겁니다. 종로구처럼 그렇게 국민의힘에 아주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조차 14.45%를 당일 투표에서 더 얻은 겁니다. 그러나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3.9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서울의 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50% 이상을 얻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 좌익들은 무자비합니다. 다음에 구속이 돼가지고 어떤 운명에 차하게 될지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한 사람입니다. 이번 3.9 대선은 반드시 그들이 승리를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조작제를 한 겁니다. 서울의 전 지역에서 관내 사전투표에서 50% 이상 정도를 다 얻은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가운데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50% 이상이고 다만 강남 서초 송파에서는 50% 미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를 관내 사전투표에서 꺾은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 평균치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53.16% 윤석열 후보가 42.86%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10.3%를 앞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같은 현상이 착하게 전국적인 차원에 그대로 다 일어난 겁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에 차지하는 인구 구성비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투표에서 14%대의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고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에서 10%대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는 그런 현상이 서울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이 하나지만 그것이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한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투표에서 10% 이상 정도의 격차가 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0.6%인가 차이가 난 겁니다. 그만큼 조작을 한 겁니다. 엄청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근영 씨와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죽을 죄를 지은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들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생각 없이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도 생각하지 않고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선관위의 국장급 간부들뿐만 아니고 그의 척건들이 다 부정선거에 동원이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이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전폭적으로 부정선거에 동원이 된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외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수가 아마 관여가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관여가 되면 진역형을 가는 것은 물론이고 연금 등이 다 박탈이 됩니다. 한 사회의 기초를 뒤흔드는 부정선거를 주도한 주범들은 사형제도를 부활해서라도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죠. 1960년도 3.15 부정선거의 최윤규가 그냥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선거면은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1천만 명이 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규모의 그런 표본집단이기 때문에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는 득표율이나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득표율이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것하고 당일투표 정도를 빼면 기껏해야 1%에서 3% 정도 격차가 나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과 당일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을 빼기를 하게 되면 기껏해야 1에서 3% 정도고 3%를 넘어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20%대의 차이가 나온 겁니다.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한 10몇프로대, 11프로대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대 당일 득표율이 마이너스 11프로 정도가 나온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2.2%가 나오는 겁니다. 22.2%가. 그러니까 얼추 얼마 정도를 조작했는가 아니라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에서 22%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까무라 칠 일입니다. 제가 참 통탄하게 되는 것은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면 그 조작한 활동이 어디에다가 여러분들 각인이 되는가 하니까 선거 데이터에 각인이 됩니다. 범죄 행각이.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도 범죄가 어떻게 발각됐는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선거 데이터가 공개되자마자 당시에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님이 분석해서 올린 것을 제가 그걸 포착해가지고 새벽에 널리 알리면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공론화가 크게 됐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테이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종로구가 14.4% 정도입니다. 중구가 12.53%입니다. 13.2%가 용산구입니다. 성동구가 11.86%입니다. 모든 지역이 여기 10.57%가 서울시 검천구입니다. 모든 지역이 10%대 이상으로 사전투표에서 더 얻은 겁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표는 4.15 부정선거가 판박입니다. 이거를 덮을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있는 척건들이 부정선거로 이렇게 하면 국정운용에 무슨 동력의 지장이 생기니까 이번에 그냥 적당히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국민의 신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표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여러분들 잘 안다고 표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든 좌파 정권의 연구직권은 브레이크를 그려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표를 뜬긴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미친 선거 결과 이런 엄청난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일어나고 또 2020년 지방선거에도 일어날 건데 여기에 침묵하고 적당히 하고 넘어가겠다 이러면 윤석열 당선인도 그냥 각오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에게 제가 경고하는데 적당히 묻고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지른 죄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정선거에 침묵한 죄가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냥 우리도 그냥 피해가 되니까 적당히 듣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진짜 제가 볼 땐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이때는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의 요지는 정치인들에게 절대 맡겨놓을 수가 없다.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 공정성이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 무지막지한 선거 조작을 선거 때마다 행하는 그런 주체와 하수인들을 이번에 완전히 청소를 해야 된다. 선관위 조직은 해체에 가까울 정도의 대청소가 없으면 그러면 또 특정 정치 세력이 등장했을 때 그렇게 부역하거나 협력해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을 부정선거 수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뭡니까?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풀이 종로구의 마이너스 12.57%입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서울시 중구는 뭐죠? 마이너스 뭡니까? 뭐 십 몇 프로입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다음에 용산구는 마이너스 11.75%입니다. 그다음에 성동구로서는 마이너스 10.24%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마이너스 10%대로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해 사전투표 득표율이 적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14% 정도를 더 얻었으면 사전투표에서 또 14%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3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격차가 10%고 한 사람은 마이너스 10%고 한 사람은 플러스 10%니까 합치게 되면 20% 정도가 나온 겁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걸 두려워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은 지금 부정선거에서는 특히 3구 대선에서는 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문제가 보입니다. 아마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가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어떤 현상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언론인 출신 가운데 유튜브를 하신 분들이 초창기에 부정선거가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대부분 문과 출신들이고 백그라운드가 없는 것도 있지만 물론 사심도 강하겠죠. 사심이 있기 때문에 눈이 사심 있으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핵심을 공략할 수가 있으면 복잡한 그런 현상이나 사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4.15 총선과 3구 대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여러분이 바라보실 때는 가장 매끄러 뷰 거시적 시각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뷰 미시적 시각에서 보시게 되면 아주 금세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이면 그냥 중학교 나오신 분이나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도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신 분들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독수리 시각 거시적 시각은 뭐냐 높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에 계시는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모두 다 플러스 10%에 몰려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쪽에 밀려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작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것은 뭐냐 1에서 3%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덜쭉날쭉해야 됩니다. 덜쭉날쭉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기 전에 모든 그런 선거에서 보면 대개 여러분들 A후보와 B후보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크기는 1에서 3%입니다. 그리고 분포모양은 예를 들면 종로구에는 플러스 1% 그다음에 중구에는 마이너스 1% 용산구에서는 3% 플러스 3% 그다음에 성동구에서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덜쭉날쭉 덜쭉날쭉 이렇게 붉은색 푸른색 붉은색 푸른색 이렇게 배치가 돼야 그것이 자연수 조작되지 않는 선거 결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거 결과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하고도 감방을 안 가겠다. 이렇게 하고도 벌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는 도둑놈입니다. 사악한 놈들입니다. 그런데 4.15 총선에서 꼭 같은 테이블이 나왔는데 그거를 무시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입니다. 하태경입니다. 오신환입니다. 이영입니다. 강성규입니다. 권영세입니다. 정진석입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들 다 입을 다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무슨 공부를 했는가 하니까 홍성대 씨가 전주고 상상고등학교를 장립하신 홍성대 씨와 쓴 수학정석을 배웠을 겁니다. 수학정석의 마지막 부분에 통계기초가 나오지 않습니까 통계기초만 보더라도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표본의 수가 크면 커질수록 A포본집단과 B포본집단이 같은 모집단에서 나왔으면은 통계적 특성은 비슷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4박 5일의 격차를 두고 사전투표도 참여하시고 또 일부는 당일 투표도 참여하셨으면 그 표본수가 각각 1천만 이상 정도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바로 각 후보의 득표율이. 그런데 이렇게 미친 결과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플러스 10%대가 나오고 한 사람은 마이너스 10% 이런 종류의 범죄가 4.15 총선에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3부 대선에서 똑같은 사악한 짓을 한 겁니다. 여기는 국민의힘에 국회의원들의 엄청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분석해서 그 해결책을 갖고 다음번 선거를 치러야 되지 문제가 일어났는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억지를 부리고 그렇게 분석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당장 이준석이 물러나야 됩니다. 특정인에 대한 사감을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은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권영세 씨 물러나야 됩니다. 마지막에 사전투표 동료로 여러분 국민들을 몰고 간 것은 엄청난 상황 판단입니다. 김기현 씨 물러나야 됩니다. 결국은 윤석열 후보도 사전투표 동료에 나설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뭘 꿈꾸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선거가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그냥 타협에서 넘어가자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도모할 겁니다. 각자가 살기 위해서 탄핵과 통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이래서 나도 그렇게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한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당연히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죠. 이 부정선거의 원조를 찾아가기보니 결국 탄핵부터 시작이 되니까 정치인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폐착을 뒀다. 잘못된 결정을 뒀다. 그럼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게 순리인 겁니다. 이번 여러분들 선거는 파트너스 HSTB님이 표현한 것처럼 개판선거입니다. 개판선거. 이긴 것이 기적입니다. 이길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표를 20% 이름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2017년 이후에 반복적으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4.15 총선은 부정선거를 인해 가지고 완전히 입법 독재가 생긴 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그리고 이준석과 하태경 류의 인간들은 부정선거가 당내에 거론되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그런 소위 폐학질을 저지르고도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선거가 마쳤을 때 이준석 씨가 광주에 가서 무슨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참 웃음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이렇게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렇게 사실이. 여러분 지금 언론들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더 세게 밀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욕먹을 것 같으니까 언론의 속성이 뭡니까. 개떼처럼 움직이는 속성이 있죠. 늑대처럼. 먹잇감을 보면 함께 돌진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개떼죠 개떼. 늑대처럼.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나 또 파이낸스투데이의 인세영 기자 그리고 안동델리의 조충열 기자 이런 분들이 참 그 어려움 속에서 또 계속해서 이 선거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주류 언론들 다 침묵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는 사전투표 날 사전투표 동력까지 외치는 사설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대리투표 문제라든지 1인이 2장을 발급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밝혀지니까 이제 신문들이 쓰기 시작한 거죠. 물고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검찰 수사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워낙 많은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뭐 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 공병호가 2년 동안 여러분 뭡니까. 수사관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자료를 축적했지 않습니까. 피의자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유튜브 채널 쭉 보고 여러분 그 다음에 부르면 다 불 겁니다. 못 숨깁니다. 이번에 이근영 씨가 진두지휘를 한 것으로 보지만 문 대통령도 관련됐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전번에 민주당 당대표하셨던 이해찬 씨, 양정철 씨, 송영길 씨, 이재명 씨, 윤호중 씨, 추미애 씨 다 관련됐을 겁니다. 몰랐을 리가 없죠. 그 다음 방송사에서 출구 조사하시는 분들 그 조사함은 검시에 다 드러날 겁니다. 이미 선거 결과 다 세팅해놓고 그 다음 발표하겠죠. 신이 아닌 이상 0.6% 차이로 승리한다. 그런 발표 어떻게 합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출구 조사 가운데서 당일 투표는 직접 전수조사를 하고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무슨 중앙선거관리나 제공한 투표자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서로 가중치를 매겨서 발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번에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통해서 막판에 뒤엎기 위한 모든 그런 시나리오를 진행한 겁니다. 너무 편하게 하면 사람들이 덜고 일어날 거니까 한 0.6%나 0.7% 정도 차이로 이기는 걸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했지만 3구 대선에서는 0.6%로 여러분들 패배했는데도 박수를 치우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끝까지 믿었던 겁니다. 이근영과 선거조작 기술자들. 그래서 아주 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그런 시나리오 하에서 결국은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나온 겁니다. 기대감을 좀 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뒤엎는 거죠. 천인 공로할 죄를 저지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죄짓고 못 삽니다. 죄짓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구 대선은 4.15 총선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독수리 시각으로 일단 선거를 보고 그 다음에 참새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독수리 시각으로 하늘 위에서 쭉 보는 이것을 매끄러 뷰 혹은 거시적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참새 시각으로 보는 것은 마이크로 뷰 혹은 미시적 시각이다. 그럼 거시적 시각은 뭐냐. 오늘 파트너스 HSTB가 공개한 서울시 분석자로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과 각 후보에 당일 득표 득표율 사이에서 오차가 1에서 3% 이상을 벗은 날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런 격차가 나면 그것은 손을 댄 겁니다. 조작한 겁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의 득표율이 10%가 나왔습니다. 플러스.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10%대가 나온 겁니다. 또 앞 득표율 기준을 해 가지고 20% 내외를 조작한 겁니다. 20% 이상이 될 걸로 봅니다. 20% 이상을 조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거 데이터에서 그대로 포착이 된 겁니다. 독수리 시각으로 본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참세 시각으로는 어떻게 3구 대선이나 4.15 총선을 복잡하게 보이지만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느냐 그다음에는 표를 때려 쑤셔박는 표를 넣는 방법 부정선거를 자행한 구체적인 방법을 들어가게 되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한 것은 뭡니까 한 것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다 이건영과 선거조작기술자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목표 득표율을 구하는 겁니다. 목표 득표율. 이번 같은 경우는 무슨 한 50.1%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 득표율을 결정하겠죠. 목표 득표율을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목표 득표율에 맞춰 가지고 전산조작을 하는 겁니다. 가장 전형적이고 특징 큰 등당 독포는 그동안 투표를 잘 안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령 투표자 수를 늘리는 겁니다. 유령 투표자 수를. 그게 전산적으로 실제 투표한 사람에 비해가지고 예를 들면 300만 표를 조작해야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판단이 되면 300만 표만큼 대부분을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일부는 당일 투표해야 되겠지만 많은 경우는 사전투표입니다. 압도적인 다수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50.1%를 당선시켜야겠다. 그러면 총투표자 수가 예를 들면 얼마니까 그 가운데 50.1%를 구하는 겁니다. 50.1%의 마크컴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위 전산선거인명부가 조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작된 수만큼 위조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투입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예를 들면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지만 위조투표지 현물이 있어야 돼요. 현물이. 전산을 조작하고 다음에 현물을 투입하는 겁니다. 최소 300만 표 이상 정도를 투입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자주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애청자가 저한테 보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저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구 대선에서는 총투표자 수가 3,400만 명입니다. 3,400만 명. 투표에 직접 참여하신 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이것은 모든 유권자 가운데 77.1%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36.93%입니다. 그럼 투표수로 따지면 1,629만 표입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제가 참 실망했습니다. 이 사전투표는 투표 조작군에게는 황금어장입니다. 투표 조작의 황금어장 노다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가 무너지게 된 것은 2017년부터입니다. 2017년 문 대통령이 당선되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거의 12% 내외의 조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20%죠. 계속 재미를 붙여서 더 강하게 여러분들 계속 조작을 한 겁니다. 당시에서는 12%였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모두 다 플러스 6%입니다. 홍준표와 안천수를 합치면 마이너스 6%입니다. 그때 누구도 눈치를 못 챈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이전에는 사전투표율이 1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 대통령 치하에서 이뤄졌던 모든 선거에서는 2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10%에서 20%로 올라가는 2017년부터 본격적인 여러분들 선거 조작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6.93%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게 아마 선거를 조작하는 이근영과 선거 조작 기술자들에게 엄청나게 안심을 주었을 겁니다. 우리가 승리했구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직자들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을 보면서 이근영은 그냥 100% 확신했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소위 사전투표 독려운동을 국민의힘의 권영세와 김기현이 알아서 해 주니까 다 선거는 끝났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막판에 3월 3일 날 안철수부가 정격적으로 단일화하면서 그동안 만들어놓은 위조표를 다 다시 찍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사전투표 용지에는 바로 거기에 안철수는 안에 사태가 찍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조로 만들어놓았던 우상호 씨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제 물 건너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철수부가 단일화 안 했으면 선거가 힘들었다. 얼추한 3월 1일이나 이때 발언이죠. 3월 3일 날 막판 해버린 겁니다. 3월 4일하고 3월 5일이 사전투표일인데 만들어놓은 여러분 그거 어디로 어떻게 하죠? 아마 좀 있으면 물류창고 주변에서 소가 간다고 야단 날 겁니다. 대형 화재 사건 기억나시죠? 4.15 총선 당시에 꼭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안철수부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안철수부가 윤 당선인의 당선에 득표일도 기여했지만 안철수부의 정격 단일화가 사전투표에 쑤셔넣기 위해서 마련해둔 현물 사전투표 용지 사전투표 용지에 자기들이 표를 다 찍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용지가 다 폐기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 어딘가에 다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물류창고 주변에서 하재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검찰 수사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박스로 된 것은 전국에서 뭡니까? 위조 사전투표지 몇백만 장을 수거할 수 있을 겁니다. 선관위 직원들 가운데 알고 간 예건 알지 못하고 간 예건 다 구속해야 됩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40.17% 1771만 표입니다. 사전투표에 1629만 표 당일 투표에서 1771만 표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선거가 거의 끝난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건연과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성공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쪽 동네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실패의 사례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죠. 부정선거의 실상이 검찰 수사가 들어가 가지고 밝혀지게 되면 이제 좌익들이나 좌파들이 엄청나게 이런 타격을 받을 겁니다. 586 운동권들은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타격을 받겠죠. 그 부도독함이 너무나 여러분 그 부도독함은 기념관을 하나 세워 가지고 4.15 총선과 여러분들 3.9 대선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런 물건을 다 여러분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전투표 1629만 장 당일 투표 1771만 장 거의 비슷하게 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의장이 한금 의장이 이렇게 커지게 만드는데 국민의힘 수뇌부가 여러분들 오판을 해 가지고 부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이 당선된 겁니다. 국민의힘 당직자들 할 말 없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의 생명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 겁니다. 의병활동을 한 겁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처럼.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0%대로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는 45대 55%로 일본이 10% 정도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 계획을 가졌고 그다음에 또 역으로 당일 투표를 만들었겠죠. 여기 보시죠. 이렇게 이분이 사전투표는 여당과 야당 실제 득표율은 45대 55로 이번이 10% 앞선 것을 55대 45로 10% 뒤진 것을 조작해서 사전투표를 20% 조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한 번 보시죠. 이게 아주 해침입니다. 본질을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여러분 보시죠. 이게 여기 이제 내용을 한 번 같이 여기서 보시죠. 5번입니다. 5번 좀 잘 보이게 5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여당과 야당의 실제 득표율은 이재명 45% 윤석열 55%로 이번 윤석열 후보가 10%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근영과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사전투표를 이재명 55% 윤석열 45%로 10% 뒤진 것으로 조작하여 사전투표를 총 20% 약 326만 표를 조작했습니다. 아주 핵심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문장으로 했네요. 그래서 20% 정도로 조작한 겁니다. 326만 표에 20%에서 22% 정도 조작한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당일 투표에서도 조작을 상당 부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사전투표에서도 여러분 보시죠. 당일 투표에서도 윤석열이 10%대로 이겼습니다. 그럼 사전투표에서도 10% 얼추 비싸게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근영과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전투표에서는 10% 정도 지도록 여러분 윤석열 후보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합 20%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전투표 조작만 하더라도 326만 표입니다. 최소 20%를 조작합니다. 이번에는 당일 투표도 많이 쑤셔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번 선거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3구 대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이번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플러스 10%대로 승리했습니다. 격차가 10%를 된 겁니다. 그럼 사전투표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10% 정도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근영과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10% 정도로 앞서쪽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도합 20%를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 표수가 326만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죠.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율은 총투표율의 47.9%로 계산하게 되면 20%의 조작 곱하기 0.479로 하면 9.58%가 조작이 되었고 당일 투표에서는 야당이 약 10.3% 이상 앞서 있었기 때문에 0.73%의 건수한 차이로 이번이 승리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으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에서도 성공을 했고 2018년 6월 13일 날 실시됐던 지방선거에서도 대구시장까지 이름 더불어민주당이 조작을 해서 훔치려고 했지만 60%대로 권영진 현재 대구시장 때 그 당시 대구의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승리한 것이고 이번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권영세 씨가 4.15 총선에서 용산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당일 투표에서 거둘에서 불구하고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던 것이 불과 0.8% 권영세가 당했던 일을 거의 뭡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당한 겁니다. 권영세 씨가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여러분들 0.8%로 이겼습니다. 사전투표에서 무자비하게 조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당사자인 권영세라는 선거대책본부장이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사지 죽음의 이름들 계곡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지가 당했는데 똑같이 누가 당하도록 한 겁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하도록 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사람들이 몰려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20%의 조작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겁니다. 누가 살아남은 겁니까 어떻게 살아남은 겁니까 국민들이 감시하고 당일 투표에서 확실히 미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이 기막힌 것이 지금 2022년 21세기가 되고도 22년이 지난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준석 씨 물러나야 됩니다. 하태경도 물러나야 됩니다. 이영 씨나 오신환 씨나 강성규 의원 이런 사람들 사과 성명서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진지하지 않냐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진지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야기예요 사의로 총선을 놓고 그것을 보고 그 일어난 일을 직시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이렇게 위험하게 나라를 이끌지 않았을 거냐 그게 다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제가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슨 다른 사람을 엄해하거나 그렇게 할 의도가 전혀 없고 무슨 유튜브 채널을 키워가지고 무슨 대박을 치겠다고 무슨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국민들이 불쌍하고 내가 불쌍하고 국민들도 불쌍한 겁니다. 사람이 긍휼이란 게 있잖아. 긍휼 타인이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자기도 불쌍하게 보이고 세상에 교육대국 한 8위권 10위권 되는 나라에서 21세기가 20년 이상 지난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더라도 야당이란 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걸 고칠 생각 안 하니까 이 기막힌 일을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죠. 오세훈 씨가 여러분들 당선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의회가 장악됐으니까 다 부정선거 해가지고 다 장악한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공수처법 여러분 막을 수 없었습니까 위성정당 막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180선을 차지했으니까 그걸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 나쁜 놈들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그냥 규명하게 해서 외치는 사람들 저 나쁜 놈들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저 음모론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준석은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서른 일고 정말 나는 그 친구를 보면 내가 여러분들 서른 일곱 살 때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는데 빵도 중요하지만 정의감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정말 개차반입니다. 개차반 당일 투표는 야당이 약 10.3% 이상 앞서 있었기 때문에 0.73%의 근소한 차이로 이번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시간 정도 방송을 통해 가지고 독수리 씨가 아주 먼 발치에서 3구 대선과 4.15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3구 대선은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도 10%대의 승리를 거뒀지만 이근영과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여러분들 10% 승리한 것을 빼앗고 자기 표에 여러분 10%를 대가지고 20%를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326만 표를 사전투표에서만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 조작까지 합치게 되면 20%가 최소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덧불렸으면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서 사전투표를 가지고 윤석열 씨를 그냥 패배시키고 국민들을 좌파 장기 집권의 수렁퉁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철저하게 하수인으로서 활동한 것이 바로 지역선관위의 관계자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권 인수위 자원에서 정권 인수위가 출범하기 전이라도 부정선거 척결과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추진단을 시급히 구성해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어젠다 1번이 바로 부정선거 척결과 공명선거 확립을 통한 대한민국의 선거정의 회복과 사법정의 회복과 그리고 정의의 회복입니다 자스티스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이 바로 참시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삼백 몇 십만 표를 전산으로 부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투표장에 선거인 명부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장에는 참관인도 몇 명이 투표인지도 모르고 투표관리관도 몇 명이 투표인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여러분 감시단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우물정자를 써 가지고 세 번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나왔습니까 사전투표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보다도 10%가 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투표지에 올리는 그런 투표 참가자 수하고 대조해 보니까 얼추 10%지 않습니까 투표지를 부풀린 겁니다 투표자 수를 투표자 수를 어떻게 부풀리냐 대한민국은 공상당하고 똑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가지고 국민이 누구를 찍는지를 다 성향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법에 없는 QR코드를 가지고 모든 국민들을 다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게 된 겁니다 중국 공상당이나 북한 인민공상당이나 똑같은 겁니다 선거에 관한은 뭐가 다릅니까 공병호가 누구를 찍고 다니를 다 아는 겁니다 그동안 네 번 정도 선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소상해 알겠습니까 이 친구가 언제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던 모든 걸 다 아는 거죠 국민들 데이터베이스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0만 표를 열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물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투입하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이 그게 참새 시각입니다 첫 번에는 4.15 총선에 비해 가지고 영어로 엄청나게 블라이트합니다 너무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만큼 감시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더기 표를 그냥 집어 넣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감행한 겁니다 4.15 총선과 이런 가장 큰 차이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오그노 여기에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3구 대선 부정선거 실상 이렇습니다 공병호 tv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이제 옥 대표가 한 20분 오그노 후보가 8번 기호 8번 샌누리당의 옥 후보가 20분 정도의 동영상을 만든 것을 제가 또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16분짜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직한 발견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요 모형 투표지가 있습니다 이 모형 투표지 개표함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모형 투표지마저 이렇게 기표로 해서 집어 넣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이런 모형 투표지를 투입하게 된 것은 이게 이제 지금 사전투표 용지거든요 사전투표 용지니까 엄청나게 다급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사전투표에 왜 다급했냐 안철수가 그만둬버린 겁니다 3월 3일 날 그래가 여러분들 심혈을 기울여서 다 위조 투표지를 일본의 도장체가 다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 폐기해야 될 입장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어 보시죠 전국에 뭡니까 물류창고 여러분들 쓰레기 야적장에서 계속 불이 닿을 겁니다 몇백만 필요를 어떻게 여러분들 없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속하게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3월 3일 날 여러분들 사퇴를 해버렸는데 3월 4일하고 3월 5일이 사전투표일이잖아요 개의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급히 만들어서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모형 투표지 모형까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다른 사전투표 용지가 전국에서 도처에 나온 겁니다 급히 여러분들 용지를 구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모형 투표지 이거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뭘 시사하냐 안철수 후보의 3월 3일 당일화 때문에 그동안 다 준비됐던 위조 투표지 가짜 투표지 유령 투표지 인쇄된 사전투표지들이 다 여러분들 폐기처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여러분들 밤새 이름 작업해서 만든 것이 이렇게 모형까지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3월 3일 날 정적적인 단일화가 됐습니다 불구하고 불가표차가 0.6%밖에 차이 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 친구들이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까 보시죠 이것을 마치 실수로 실수로 이렇게 나눠줬다 모형 투표지를 나눠줄 확률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투표지를 대량으로 복사해서 마구 집어넣다 보니까 실수로 넣을 확률만 가득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련번호 쌍투표지입니다 지금 일련번호를 떼지 못하고 다급하게 집어넣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보시면 이게 당일투표용지거든요 이게 이제 당일투표용지인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조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원하는 것만큼 위조투표지를 투입 못했기 때문에 4.15 총선과 뚜렷한 차이가 당일투표의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 표를 쑤셔박은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이렇게 바로 당일투표 날 투표용지를 받으면 투표관리관이나 투표 그런 사무요원들이 절치선을 세로로 되어 있는 절치선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도함에 보관하죠 일련번호가 적힌 거 그것도 자르지 못한 상태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니고 이렇게 일련번호가 다 붙은 채로 지금 출토가 된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이지 실수로 이렇게 느들느들하게 이렇게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붙여서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가 붙어있는 상태로 만약에 받았다면 항의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느들느들한 투표지를 받아서 투표했다고 그것도 1번으로 투표한다 그럴 확률 제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 이렇게 표를 집어넣은 그 증거일 뿐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이 양반들이 마지막까지 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분투 노력했는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선거일 전에 막판에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비위원회가 세 가지 요구 조건 가운데 하나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하나가 바로 사전투표함을 먼저 까는 거죠 그 사전투표함을 먼저 까지 않았으면 새벽에 또 역전시켰을 겁니다 몇 시간 있지 않습니까 7시나 8시부터 시작이 되면 새벽에는 또 참관인들이 많이 다 집에 갔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벽에 역전시켰습니다 25만 표 정도는 집어넣는 것은 거의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늘이 도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다급한 겁니다 그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면 검찰이 신속하게 나서야 됩니다 신속하게 그래서 이번에 일망타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무슨 당선인이 무슨 인수위 출범시키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선거정의만 확보가 되면 국민들이 알아서 다 잘 삽니다 세금 잘 내고 돈 잘 벌면 세금 잘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바람이 나면 얼마나 열심히 살겠습니까 정치가 스트레스 안 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당선인이 그 어느 일정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부정선거의 실상을 직시하고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촉구하는 겁니다 당이 요구하게 되면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주변에 계시는 분들 권영세 씨 김기현 씨 정진석 씨 이런 분들 정신 체리시고 국민들이 이 애껄른 호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위가 출범해가지고 무슨 국정과제가 어떻게 다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3구 대선에서 발생한 부정선거를 신속하게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겁니다 며칠이면 끝납니다 선관위 공무원들 불러서 그냥 취조실에 몇 시간 있으면 다 붑니다 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가 안 불면 남들이 불 건데 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근영과 선거조작기술자들이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충분하게 투입되지 않은 사전투표 위조 사전투표지를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당일 투표지에 일렬번호까지 여러분들 떼지 않고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코로나 확진자 투표라고 해서 지금 1 플러스 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라고 해서 다른 투표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선관위가 이미 기표된 투표지 1번이 기표된 투표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미 비밀선거 완벽하게 침해했습니다 여기 사전투표에 QR코드가 있고 그리고 이미 기표된 기표 사실이 있고 그러면 누가 투표인지 압니다 누가 누구에게 투표인지 아는 이런 선거 이건 비밀선거 침해고요 그리고 1인 2표 아닙니까 어떻게 1인에게 2개의 표를 나눠준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게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오그노 후보가 하신 3구대선 한번 오그노 후보의 미디아에이도 방문해 보시고 아니면 또 제가 올렸던 3구대선 부정선거 실상 이렇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보시게 되면 소위 참새시각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표를 집어넣구나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4.15 총선에 비해가지고 3구 대선에서 또 하나가 이런 먼 거 아니까 나중에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기표 도장을 하지 않는 표를 100장당 몇 장 규모로 이렇게 투표지 분류기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 찍을 시간도 없었던 겁니다 도장 찍을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냥 서둘러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 분이 제보를 해 주셨는데 이런 게 전국적으로 드러납니다 가만히 계시죠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기표 도장이 없는 것을 이재명 후보로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4.15 총선에서도 부여에 있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그런 정진석 국회의원이 현재 청와대의 국민소통수석을 알고 있는 박수연 씨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부여 청량 그런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 조작 사례가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석 씨도 투표지 분류기 조작을 참관인이 발견해가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간신히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비율로 일본인 박수연 씨한테 표가 더 많이 가도록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서는 이 선거 조작 전문가들이 시간이 너무 없었던 겁니다 시간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이제 안철수 씨가 사퇴 표시가 있네요 이게 당일 투표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사전투표인지는 사전투표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기표가 하지 않는 표는 이재명 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그렇게 프로그램을 조작했을 것을 봅니다 뭐 계속하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면 10장당 한 장 100장당 한 장 이런 식으로 설적 중앙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런 게 일어난 겁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런 조작기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보시죠 한번 여러분 사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일요일 날 저녁 9시 저녁 9시는 이번에 파트너스 HSTB에서 분석한 전국 조작실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음 여기에 완전히 엉망진창인 모양입니다 한번 보시죠 보면은 어제 새벽까지 해서 전국의 개표단이 통계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너무했다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덮고 넘어가면 국민의힘은 정당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엄청난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특히 또 그동안 길거리 그런 여론조사로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보시죠 이런 게 나오죠 군산시 모 사전투표소에서 쉐누리당 창간인이 하루 종일 투표 인수를 세웠더니 오그노 후보가 948명이었는데 선거관리위원의 컴퓨터가 최종 발표한 투표 인수는 1207명이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형태가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전투표 인수가 부풀려지고 있다는 것이 투표 참관인에 의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의 서버만 알고 있는 한 전산통합선거인 명부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부정선거의 구조는 의외로 간단한 것 같습니다 실투표 인수보다 27% 부풀려 발표하고 투표함에 들어가지 않은 투표지는 어디선가 프린트기를 통해서 QR코드 일렬번호를 부여받으면 출력되고 있어야 됩니다 부정선거 수사의 기본은 선거관리위원의 서버 확인입니다 여러분 그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 투표 성향을 조사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50.1%로 승리하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실제 투표자 수보다도 유령 투표자 수를 늘려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서버를 통해서 전자통합선거인 명부에서 300만 명 입, 400만 명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 수만큼 바로 모처에서 위조 사전투표지나 위조 당일투표지를 제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조금 전에 오그노 후보가 공개한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그 다양한 방법 가운데 4.15 총선에서는 기표되지 않는 표가 100장이나 50장마다 한 장씩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하는 방법까지 사용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너무 심차게 이제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정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거가 개판입니다 주모자는 이건영과 일군의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모든 것을 기획했던 것 같고 그 기획은 아주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 이번에 이제 다섯 번째 거대한 규모의 사전특표 조작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약 득표율 기준으로 20% 이상 326만 표 이상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26만 표를 쑤셔박는 데는 대부분 사전투표에 쑤셔박았고 그러나 이번에는 4.15 총선과 달리 특징이 흡족할 만큼 사전투표 조작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일까지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광분했던 것이 바로 여당의 부정선거 세력들이 시도한 전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큼 쑤셔넣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3월 3일 날 안철수 후보가 정격 단위로 함으로써 그동안 쑤셔넣기 위해서 만들었던 위조투표지가 모두 다 그냥 폐기 처리가 돼야 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허둥지둥 사전투표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사전투표용지의 색깔이 다른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사전투표용지의 모형도 집어넣고 또 당일 투표지에서는 절치선이 붙어있는 것도 집어넣을 정도로 그렇게 다급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를 집어넣은 겁니다 놀라운 수를 그래서 0.6% 25만표 가까운 숫자로 겨우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 정말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은 4.15 총선 초기 단계에서는 그래도 선관위가 그렇게까지 하겠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제 알려진 그런 사실로 보면 철투철미하게 소위 부정선거 세력의 하수인 손발 역할을 선관위 관계자들이 수행했다 바로 그런 것이 이번 3구 대선이 가르쳐준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확진자 투표에서 일본이 찍은 이재명 후보의 표가 들어있는 것을 그냥 항의하는 그런 시민들을 보고 국민의힘당이 늦게 선관위를 방문해서 항의를 하자 선관위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들이 난동을 부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재판글의 의혹 수준을 넘어서 사실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자 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당시에 4.15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조혜주 상임위원 그리고 이번에 노정희 대법관이자 현직 대법관이자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를 주도했던 김세환 사무총장 선거관리위원들 지역선거의 국장들 모든 사람들이 수사망해서 수사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거듭 촉구하는 것은 선거 정의 없는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들은 정권 인수위를 출범하는 것과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우선적으로 3구 대선의 부정선거의 전말을 밝히는 그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야 됩니다 이 문제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범죄자들은 정거를 철두철미하게 은폐하거나 아니면 인멸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나라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과 부정선거 전무에 대한 그런 작업들이 없으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당선인들은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세월을 보낼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국민의 힘의 원제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들을 언모론자로 몰고 조롱하고 그리고 엄해하고 박해하고 자당 후보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단 한 번의 변호사 조력도 없었고 단 한 번의 참관인 파견도 없었습니다 다섯 번의 재검표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원제를 덮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적당히 묻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나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우리 당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자식들과 또 여러분의 자식들이 낳아서 키우는 손자 손녀의 안나를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정말 이 선거 정의 문제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자식들이 산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행동으로 나섰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의제의 제1번 어젠다로 소위 부정선거 척결과 공명선거 확립이란 것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맡고 있는 공병호란 사람은 어떤 사심 때문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사건을 규명하게 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나서 자란 이 나라가 부정선거의 수렁통위로 빠져가지고 좌파 장기직근과 연구직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내밀리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고 도저히 이것은 이 나라에서 덕을 입은 한 시민으로서 전문가로서 경제학자로서 작가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병호 TV에 대한 탄압은 가시지 않습니다 이 실시간 TV조차도 초기 화면이 뜰 수가 없습니다 본래는 이 초기 화면이 방송을 개진하기에 초기 화면에 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도 광고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을 밝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시민들께서는 이런 문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과 진실을 알리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로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우리 당대와 자식 세대의 행복과 그리고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보존하는 기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요일 9시 방송에서는 파트너스 HSTV님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로 3구 대선에서 전국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의 그런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를 낱낱이 밝혀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